다음 출연자를 소개해드릴 텐데 요즘 아주 뜨고 있는 트로트 신예입니다. 무대 잘하죠. 그리고 우리 노래를 할 때마다 관객분들과 컨택을 하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분들을 쫙쫙 끌어내는 사람이라는 게 매력이라는 게 있는데 매력이 뭐냐면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가수 박민주 씨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니야 가라 나이니야 가라 나이가 될수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나라 내게 봐도 잊지 마세요 지식을 알아서 못하나요 지난 일은 지난발부터요 살다 보면 아름다워지기 바랍니다. 맘에 나이가 없더란 것이 세월로 비켜가는 게 이 세상 내에 아주 널 sencill이고 날은 지난발부터요 지금 말아요 지금 말아요 오래된 날이 내 인생에 앉아ervices 나라 이름으로 명큱 Schwam ắt ten fotograf 나이 약하다 나이 약하다 나이가 될 수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이 인생을 돌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흘려보내요 아쉬워도 시간 속에 묻어예요 해일이 다 거들어오지 정신의 일이 없더란 걸지 지금도 한참 내각형 지금 말하여 오는 순간이 내 인생에 바다 탈군다 나이 약하다 나이 약하다 나이가 될 수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나이 약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저를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박민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10월달에 제 신곡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박민주라는 석자 기억해 주시면서 꽁냥꽁냥이라는 곡으로 여러분들 많이 찾아뵈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경기민요 이수자이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가수를 또 데뷔하기 이전에 경기민요를 그동안 20년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 제가 소리 조금 해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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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피는 이리 저를 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박수소리가 저한테 가장 좋은 도약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지막 곡으로 아쉽지만 트로트 외돌리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두 3분의 1랑 박수 한 번 보내주세요 만날 때는 울물없는 우리만 찬찬 찬찬 찬 울물없다 지고 보기가 끝없는 우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울어서 소리쳐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다음은 한 번 더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불러주실건데요 대단한 요지는 너도 헛방울에 멀티따라 찾는 졸란설택기 가운을 벗에 시간이나 끈다녀 사랑하는 속상설택기 소원에 난 아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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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그리고 꽁냥꽁냥 박민주 석자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다시 한번 박민주씨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